가자! 안녕하세요. 미끼 사러 왔어요. 근데 홍모 씨 이렇게 좀 통통한 거라고 해야 되나? 세 통도 안 가 드세요, 세 통. 젓가락으로. 쟤를 통으로 껴가지고 쓸 거라서 무조건 잡을 거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람 좀 있다. 오늘의 미끼는 깐새우랑 참개지렁이로 해가지고 오늘의 주 미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바람이지? 바람! 세팅을 해볼까요? 원줄은 오늘 8호로 사용할게, 8호. 바람 뭐야? 오늘은 자작채비를 사용하지 않고 외줄 봉투채비로 해서 자작채비가 아니에요. 자, 봉투를 넣고 쿠션 넣고 도래 넣고 끝. 오케이. 한 대는 깐새우로 할 거고 한 대는 혼무실로 할게요. 참개지렁은 통으로 이렇게 타는 거. 자, 해볼까요? 자, 혼무실은 이거 한 마리를 다 끼울 거거든요. 입에서부터 넣는 거겠지? 똥꾸부터 넣는 건가? 다 껴 볼게요. 오, 너무 큰데 근데? 배 안 맞을 거야? 아니요. 가까운 로드는 참개지렁이. 먼 로드는 깐새우. 벌써 왔다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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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첫 캐스팅,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anytimelaughter. chop eight징잉에! I swear. לל 내가 먹자. 따봅pts. 아, 간다! Der 끄러! 넣에 때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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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중으로 잡아당기지 마세요. 졸삼치 오랜만에 본다, 졸삼치 졸삼치 사이즈 괜찮다 실망 이만저만이 아니죠? 온주 다 쓸렸어. 얘는 방쟁할게요. 방쟁! 저기 봐봐, 온주 쓸린 것 봐봐. 쓸렸으면 바로 이제 채비를 다시 하는게 나중에 대무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채비도 간단하니까 금방 해요. 아직 새우에는 입지 않았어요. 확실히 참깃지렁이가 반응은 빨리 와. 기대가 되는데, 첫 키웨팅에 반응이 좋은데 가자 가오리? 얘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감성돔 잡으면 방쟁, 가오리 잡으면 먹방 오케이 롱롱롱롱롱 롱롱롱롱 롱롱롱롱 새우를 다른쪽에 던질까? 저쪽에다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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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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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애기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얘가 쳐박았다고? 문어가 있었나? 자, 미끼 다시 다를게요. 미끼를 이렇게 지금 통으로 달고 있어. 보이시죠? 이렇게 통으로 해야 뭔가 가오리가 우와 맛있겠다고 먹지 않을까? 새우도 미끼 요치 한번 할게요. 오면 잡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나 먹을까? 오케이 아, 얘가 이거 먹고 있었네 아 조그만 게 뚝배기 마음에 안 들어 머리 묶고 있으니까 아파 이제 피크 시간이 돌아오는구나 한 마리만 나와라 아, 설레는데? 미끼 없어 보고 얘 눈 봐봐 자, 뚝배기 할게요 뚝배기 우와, 얘는 완전 통통하다 굵은 거 봐봐 토시토시 바람 많이 죽었다 자, 와라 그래도 입질이 좀 있더니 없다 입질이 와, 와니? 자, 가자! 오, 뭐야, 깜짝이야 오, 진짜 놀래라 오, 진짜 놀래라 오, 놀래라 뭐야 아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오, 뭐지? 와,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킹이 봐봐 이거 뭐지? 뭐야 뭐야 이쪽으로 와야지 뭐야 뭐야 와 얘 뭐야 잠깐만 와 뒤졌다 우와 사이즈 봐 곧만 크고 우와 사이즈 놀래미 봐 대왕 놀래미 우와 크다 놀래라 우와 깜짝이야 나 감정돔인 줄 알았어 근데 어디서 다들 나타나셨지?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고기 잡으니까 어디서 다 나타나셨어 깜짝 놀랐어 드릴게요 드릴게요 우와 이거 근데 횟거리로 많이 나오겠다 우와 사이즈 존스라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사이즈 사이즈 괜찮지? 괜찮았죠? 여기 뭔가 고기 오늘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저녁에 막 포텔 터지는 거 아니야? 대물사냥꾼이에요 대물사냥꾼 점점은 방송이기도 하지만 재물사냥꾼이야 미끼 좀 끼울게요 미끼 미끼 가를게요 지금 날물이어서 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물이 빠지면 이따가 좀 내려가서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기가 물 빠지면 그래도 내려가도 평평한 곳이어서 저쪽으로 공략을 하는 걸로 아니면 자리를 옮겨볼까 저녁때? 지금 내려갈까?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서 세팅을 할까? 미끼 끼울게요 노랑 가오리를 노려보겠습니다 피크 시간 한번 노려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인지 분위기 있다 여기 아 힘들어 누나 미끼 없어서 미끼 가를게요 너무 빨간데? 맛있다 아 매워 아 뭐야 우와 놀랬라 또 맞을 뻔했어 세슬 케미 준비해볼까 메시지 사라먹어도 좋다 여기 목이 아 목이 돌아가 있네 달라붙지 못하게 목소리 감미롭다 다 맞췄네 자 가자 잠깐만 아씨 너무 빨리 찼나? 아 너무 빨리 찼어 아씨 놀래가지고 아 꼭 딴짓하고 노래 안 듣다가 처음 노래 들었는데 갑자기 입질 오냐 아 입질 컸는데 진짜 아 얘 잃었다니까 항상 지켜볼 때는 입질 없다가 케미도 껴야겠다 아 까비 어휴 바보 어휴 어휴 뭐가 있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뭐가 입질은 없었는데 뭐야 뭐야 얘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오늘 장어 처음 봤다 접으려고 하니까 장어가 나오네요 토끼배기 한번 날리고 올게요 토끼배기 아 라인도 빡시게 준비했는데 안 나오네 강제로 아주 끌어내려고 했더니만 목줄도 원줄도 두껍게 했는데 아 아 아 뽀뽁 어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